일명 원숭이 두창으로 불리는 엠폭스 확진 환자가 부산 경남에서도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치명률이 낮아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고위험군에는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경남에서 첫 엠폭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경남에 사는 내국인 2명이 지난 15일 엠폭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해외여행역이 없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엔 확진자 2명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6월 국내 첫 엠폭스 확진자가 나온 뒤 지난 9일 국내 첫 지역 감염 사례가 나왔으며 지금까지 16명이 확진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경남도 부산시는 엠폭스 위기경보가 지난 13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반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피부 등 밀접 접촉으로 감염이 이뤄지는 만큼 모르는 사람과의 접촉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발열과 오한, 발진 등 엠폭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청 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엠폭스는 치명률이 0.13%, 중증도는 1%로 낮아 대부분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자연치유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면역저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에서는 드물게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